네, 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4년 7월 학평 A형 29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을 보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든 fx를 갖다, x를 넣든 갖다 이거 이제 무슨 함수였었죠? 굉장히 익숙한 함수여야 돼요. 네, 얘는 바로 y축 대칭 함수가 되겠구나. 다음 함수상에서는 짝수, 짝수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얘기하고 있을 거고요. 네, 우함수라고 얘기도 하죠. 그쵸? 나조건을 보니까 fx 더하기 2랑 fx랑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봤었죠. 얘는 구간이 얼만큼씩? 구간이 이만큼씩 뭐하고 있다? 반복이 되고 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를 주고 있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값을 정적분한 값이 15다라고 주고 있어요. 자, 이거 요식 한번 같이 볼게요. 정적분 구간에 이런 식으로 대칭인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안에 있는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보셔야 돼요. 근데 fx는 방금 이제 우함수, y축 대칭함수라고 했는데 2x 더하기 3은 꼴수차수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짝수차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분리를 시켜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x, fx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플러스, dx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fx 이 값이 지금 15가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잘 보면 얘는 2x라는 것은 x의 홀수차수로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무슨 함수? 원점대칭함수인 기함수가 되겠다. 그 다음에 fx는 무슨 함수였었다? 우함수였죠. 우리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 즉, 원점대칭인 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게 되면 얘는 싹 날라가버려. 0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거 3 앞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15라는 조건을 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다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를 적분하게 된다면 걔가 지금 얼마다? 5가 되겠구나. 근데 fx는 y축 대칭함수였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2배,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거랑 같은 함수가 되는 거겠죠. y축 대칭성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얼마다 얘가 지금 5가 되겠구나라고 구해낸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다 통합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의 지금 정적분 값이 2분의 5다라고 했어요. 근데 f라는 함수는 y축 대칭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정적분 값도 2분의 5가 되겠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또 뭐라 했냐면 구간이 이만큼씩 반복이 된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fx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구간이 이만큼씩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이만큼의 구간을 또 넘어서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또 이런 모양의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쵸? 그럼 정적분 값 역시 이 중간이 1부터 2까지는 2분의 5가 될 것이고 2부터 3까지도 2분의 5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마이너스 6부터 10까지 fx의 정적분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fx 정적분 값에다가 6부터 10까지 fx 정적분 값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fx가 무슨 함수니까 얘가 우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0부터 6까지 fx를 정적분 한 값에다가 2배를 한 것이다 라고 가도 괜찮겠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6부터 10까지 fx를 정적분 한 값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구간이 이만큼씩인 거니까 이번에는 2를 기준으로 한번 쪼개보자고 그러면 이만큼 기준을 갖게 되면 정적분 값은 얼마가 돼요? 2분의 5랑 2분의 5가 돼서 5가 되겠죠. 그쵸? 그럼 0부터 2까지도 5 2부터 4까지도 5 더하기 그 다음에 4부터 6까지도 얼마? 5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6까지 다 갔잖아? 그럼 6부터 8까지도 얼마? 5. 8부터 10까지도 5가 되는 거겠죠. 아 그럼 결국에는 15 곱하기 2 30에다가 10이 더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얼마가 되겠구나 40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